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고 저희 원자력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주한교입니다. 제가 애교협,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애교협에서는 이번에 제9차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주제는 총선후의 에너지정책인데 거기 제가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중원 없이 토론자만 하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면서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는데 온라인 토론회이기 때문에 미리 토론 발제 내용을 관심 있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걸 미리 공개해서 혹시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 내용을 토론 시간에 토론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발제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찍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드린 내용은 탈원전의 폐해로 드러난 한국형 청정에너지정책의 당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탈원전 정책이 여러 가지 폐해를 유다했는데요. 그런 걸 좀 살펴보고 이런 폐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청정에너지정책을 원자력을 포함해서 수립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먼저 이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게 된 게 안전과 환경을 중시한다라는 그런 새 정부의 그런 에너지정책의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경제성은 도의시한 채로 이렇게 안전성과 환경성을 추구한 원전을 제외한 다른 발전으로서 이렇게 안전성과 환경성을 추구하려고 했던 당초 목표가 지난 3년간에 잘 달성이 안 되고 오히려 역으로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목표의 맹점과 역학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난 3년 동안 드러난 폐해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을 비롯한 원전산업이 붕괴된 것 그다음에 한전의 대규모 적자 그다음에 이제 LNG 수입이 증가됐는데 원전 발전량이 줄어드는 거라서 그거에 의한 외화 손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탈원전 정책 혹은 신재생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계속 진행된다면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텐데 그로 인한 국민 경제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또 뭐 정부는 탈원전을 하더라도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그게 불가능할 텐데 그런 여파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좀 미래 피해를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 한마디로 이미 검증된 저비형 청정에너지 원으로서의 원자력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효율이 점차 좋아질 신재생도 조화롭게 아우르는 그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저비형 청정에너지 정책을 소개해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탈원전 정책은 지난 대선 전에 탈원전 공약으로서 이렇게 입안이 되고 별 논의 없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그 공약의 근거 기저에 보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아주 굉장히 잘못된 인식 오인이 대표 기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취임하시자마자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고리 1호기 연구정지 선포식 이런데 가서 말씀하신 연설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오인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거는 당초에 저는 연선물을 써준 비서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대통령께서 아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연선물 내인 중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서 1368명이 사망했고 그로 인한 사고 피해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일본이 그렇게 지진에 대해서 잘 대비되어 있는데 일본에서조차 지진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났고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경주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내가 아니니까 우리가 원전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언급 다 1368명이 원자력 사고로 인해서 방사선 위해로 사망한 건데 사망한 거로 인식하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지진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 설명이 좀 쉬운데요 동일본 대지진이 여기 났을 때 진앙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일본 동해안을 태평양 쪽에서 바라보는 건데 5개의 원전 부지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요인은 뭐냐면 일단 지진이 나서 모든 5개 원전 부지에서 원전이 정지가 다 잘 됐습니다 전력선 이런 게 끊어지니까 원전은 정지가 된 상태에서 냉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정지를 이제 잘 시켜서 그러면 이제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디젤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정지 냉각을 잘 시키고 있었는데 40분 뒤에 쓰나미가 왔고 후쿠시마 발전소만이 쓰나미 파고보다 원전 부지가 낮아가지고 침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비상발전이 안 돼서 사고가 냉각이 안 돼서 사고가 확대됐는데요 여기 이제 진앙에 더 가까운 호나가와 발전소 이런 데는 쓰나미 파고 지진도 더 세고 쓰나미 파고도 높게 왔는데 부지가 높게 있었기 때문에 쓰나미에 침수가 안 돼서 여기는 지진이 그렇게 강력한 규모 7회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잘 정지됐고 동네 사람들 300여 명이 이렇게 쓰나미 피해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 쓰나미 오나가와 체육관에 와서 이렇게 3개월 동안 피난도 했던 그런 걸로 봐서 사실은 원전이 지진에 굉장히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설계인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원전에는 이렇게 내진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강한 지진이 온 경우를 잘 견뎌낸 게 여러 번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쓰나미가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다음에 방사선 위에 사망자도 한 명도 없다 이것은 그동안 UN의 방사선 영향 과학조사위원회라든지 세계 보건비구 이런 데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힌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탈핵운동 하는 분들 환경운동 하는 분들이 이제 대통령한테 잘못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심한 오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원자력을 하면 안 된다 탈원자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하고는 또 다르게 대통령께서 지난 2018년에 체코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완전히 무사고로 잘 운영됐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히 위험할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운영됐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사실상 가능성이 잇따로 오지만 지금까지 원전이 운영된 역사를 보면 지난 한 50여 년 동안 세계에서 한 600여기에 원전이 운영됐고 소위 누적 가동년이라고 하는데요 원전 한기를 1년 가동하면 1가동년인데 누적 가동년이 18,100년이 넘는 동안에 치사사고, 사람이 죽은 사고는 딱 한 건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로 한 건이고 그때도 43명이 원전 사고로 죽은 거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사실은 소위 생명 안전성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발전수단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원전 유형이 가압수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원전의 압력을 가해서 냉각수를 돌리는 방법인데 이런 원전화에서는 TMI 발전소가 그런 원전 유형인데 그런 발전소 유형에서는 사람이 죽은 거는 커녕 당사성 물질이 유출돼서 환경을 오염시켜요 유의미한 정도로 환경을 오염시킨 적도 없을 만큼 그렇게 원전이 사실은 안정하게 가동된 이력으로서 안전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전은 석탄, 가스, 심지어 태양광 다 고려를 하더라도 단위 생산된 전력당 이렇게 보면 생명 안전성이 제일 높은 그런 사실상은 안전한 그런 발전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탈원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전은 위험하고 또 사용해결료 이런 걸 보면 친환경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안전한 그런 발전원으로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소위 2030 신재생에너지 추진 목표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향하십니다 이게 제8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이렇게 늘리겠다라는 목표인데요 여기 보면 태양광이 제일 밑에 있고 폭력이 있고 그래서 태양광 폭력이 2031년 30년 가면 3분의 1씩 해서 거의 3분의 2 차지하고 나머지가 연료전지, IGC 이런 신에너지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2017년에 5기가와트 정도밖에 없었는데 33.5기가와트 6배 이상 이렇게 늘리도록 돼 있고 6.7배 풍력은 1.2에서 더 많이 늘립니다 15배 늘려서 17.7기가와트 만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어내는 발전량 태양광은 잘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가동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또 뭐 날씨가 좋은 날, 흐린 날 이런 거 고려를 하게 되면 효율이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1년 평균으로 보면 하루 24시간이라면 그중에 3.5시간만 3.5 내지 4시간만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용량이 이렇게 있어도 여기 기가와트로 표시를 했는데 이걸 뭐 100% 이용률로 다 하면 33.5기가와트 이어 1년 가동을 하면 그걸 그때 1기가와트로 1년 가동할 때 나오는 전력량은 1기가와트 이어 라고 하는데 물론 100%라면 33.5기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효율을 고려하면 4.8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발전량으로 봤을 때 태양광을 4.8기가와트 그 다음에 풍력을 4.9기가와트 여기 그래프에도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같은 정도로 사실은 풍력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원격적으로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런데 지난 한 3년간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설비, 전력량 증가된 걸 보면 태양광의 경우 이 빗글침, 노란색인 것 중에 빗글침이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8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노란 색칠 다 돼 있는 이 빗처럼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연평균 38%씩 3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고 작년에는 2018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거의 한 45% 정도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6년만 해가지고는 3.6기가와트 원자력발전소 1기가, 1기가와트인데 대개 거의 3.5 내지 4기가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런 발전설비가 늘어나서 19년만 해도 보면 이제 그게 17.1기가와트가 됩니다 이미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생산한 전력량이 이제 여기 선으로 그려진 건데 여기 노란 게 이제 태양광, 태양광이 1.5기가와트가 되어 가지고 당초 목표로 했던 1.08기가와트보다 거의 50% 정도 더 초과 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는데 풍력은 목표도 보면 여기 빗금친 게 풍력이 이제 초록으로 돼 있는데 초록으로 돼 있는데 빗금친 거보다 이렇게 낮아졌어요 실제로 된 게 그래서 풍력은 25% 목표가 미달되고 발전량도 물론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목표보다 적게 25% 적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태양광이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확대가 된 거죠 그때 그 급속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한 거는 정부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한 거는 태양광을 하면 일단 목표를 높게 설정했으니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장려를 해야 될 필요도 있었지만 태양광을 하면서 이제 소득이 발전사업자들의 소득이 이제 충분히 이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하게 설치한 측면이 있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과 같이 설치되는 소위 전력 저장장치가 부실하게 시공이 된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8건의 이런 ESS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은 이제 태양광이 안전하다고 그래서 원전보다 안전한 시설로써 이렇게 이제 확충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너무 ESS가 충분한 검증을 안전성 검증을 확보하기 이전에 확충되다 보니까 이런 무리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이게 산에 이런 태양광 저장장치 불이 났는데 전력 저장장치 이렇게 만약에 산불 났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성을 추구한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탈원전하고 신재생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안전성이 과연 더 좋아 됐냐 국민의 안전성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단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태양광을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숲이나 이런 숲 같은데 혹은 저수지 같은데 이렇게 삼림을 해산하면서 환경을 해산하면서 태양광을 급격하게 느리는 것을 반대하지 좀 이따 결론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평지에 특별히 남는 논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의 문제점을 이렇게 급격히 급속히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야산에 또 산에 또 어떤 높은 산에도 있는데 이렇게 나무를 배내고 확장시킨 게 제일 큰 문제죠 이건 제가 구글에서 태양광 산림훼손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해봤더니 나온 장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이건 19년 4월에 윤상직 의원실에서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한 건데요 3년 동안 44평방킬로미터의 산림이 회성됐고 그거는 44평방킬로미터는 여의저 면적의 15배 정도 되고 거기서 베어진 나무가 233그루다 3만 그루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이 사실은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나무 베어나면 그 효과가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산림청에서는 계속 반대하는데 이건 어쨌거나 2018년까지 자료고 2019년에 확 늘었거든요 태양광 결전시설이 그래서 최소한 아마 60평방킬로미터 정도의 산림이 회성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무분부 여론 확대가 환경 측면에서도 좋은 부분은 물론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발전량이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들었는데 그거를 신재생으로 다 메꿀 수는 없으니까 화력 발전을 늘려서 메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2017년에는 석탄이 여기 보면 원자력 발전이 줄은 거고요 그걸 줄은 거를 2018년에는 17년에는 석탄이 위주로 대체를 했고 2018년에는 LNG를 위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2018년에 줄었는데 어쨌든 2016년 대비해서 줄어든 원자력 발전량은 기가와트 2여 단위로 보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석탄과 가스로 늘렸는데 이제 사실 원자력이 줄어든 거보다 석탄가스가 더 늘었는데 이거는 전력이 늘어난 측면도 있고 오일이 조금 약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석탄과 가스가 오일이라는 건 이제 중요 발전도 좀 줄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석탄과 가스가 이제 대폭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일 먼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 게 미세먼지가 이제 드러난 거죠 여기 미세먼지 나쁜 날에 이제 PM10이 120일부터 200마이크로그램 퍼 입항미터 네 이걸로 정의되는데 2018년에 여기가 이제 2018년입니다 2018년에 14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납품이 있던 날이 14일에서 21일로 이렇게 늘어나서 늘어났고 2019년에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2019년에는 더 늘어났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 미세먼지 납품이 되는 거는 다 체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국가기후환경회의 이런 것도 만들어져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온실가스 저감대책 이런 걸 만들고 있죠 온실가스가 이제 두 번째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국가 온실가스 이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한 360만 톤치 이렇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화석 화력발전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연두색 커브처럼 늘어났고요 그 늘어난 양을 이제 아까 중유는 좀 줄어들었다 그랬는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5,100만 톤이 이렇게 2016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줄였어야 했거든요 2016년부터 줄였어야 되니까 이 면적이 사실은 목표량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360만 톤씩 매년인데 3년 하면 이제 이게 6개 돼가지고 2,200만 톤 줄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5,100만 톤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총 목표로 대비해서 보면 이게 7,300만 톤이나 이제 초과해서 목표 초과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소위 기후 악당이라고 이렇게 지탄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이 석탄발전은 이게 킬로와트 아워당 제일 많이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이거는 820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생애 건설이나 뭐 폐기까지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석탄은 킬로와트 아워당 820 가스는 490 원자력은 12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동 중만 연료를 넣어서 이제 그 가동할 때 생기는 그 그때만 이제 이산화탄소를 보면은 석탄은 760 좀 줄여 그 다음에 이제 가스는 더 많이 줄고 결국에 가스 생산하고 뭐 운반하고 그럴 때도 이제 이산화탄소 혹은 온실가스가 유출될 수 있으니까 더 높은 원자력은 당연히 가동 중에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할 때 뭐 콘크리트도 타설해야 되고 뭐 철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까지 생각하면 이제 12g 이라는 건데 어쨌든 가동할 때 이제 760g의 이산화탄소가 킬로그라마트아워당 나오고 그거를 석탄의 경우 그렇습니다 100만 킬로와트짜리 즉 1기가와트짜리 발전소를 1년 풀로 가동을 했다 이용량 100% 이제 100%는 아니지만 이거 80%면 이거에 80%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석탄은 이제 670만 톤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이걸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IPCC라는 국제 기후변화 국제 패널에서 제공한 아주 공인된 그런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는 320만 톤 그래서 이만큼씩 1년 동안 이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이만큼씩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매년 뭐 360만 톤씩 이렇게 줄여나간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줄여나가야 되니까 가스발전소 하나 이상을 줄여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된거지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이 화력발전소는 환경적인 부담도 문제지만 그게 이제 경제적인 부담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발 별로 이렇게 감축 목표를 정해놨고 그거를 활성하기 활성하지 못하면 국외에서 사든가 이렇게 해서 탄소 권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목표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그 탄소세가 톤당 4만원 정도 됩니다 톤당 4만원이라는 얘기는 킬로그램당은 40원이고 아 그러면 이제 킬로와트 아워당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가 이제 0.76 킬로그램이니까 이거 곱하면 석탄의 석탄의 경우는 원가에서 30원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깁니다 탄소세를 이제 고려한다면 지금 이제 석탄이 원가가 한 뭐 뭐 70원 80원 킬로와트 아워당 이렇게 되는데 탄소세 내면은 거기 30원이 더 붙어 가지고 그냥 100원 뭐 110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스도 이미 지금 120원인데 15원이 더 붙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신재생 확대 이런 거 하면서 탈원전 하면서 신재생 확대하려고 그러면서 발생했던 안전과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으로 대체된 이산화탄소 탈원전으로 대체된 화력반전 증가가 초래된 초래한 이산화탄소의 증가의 문제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 나쁜 날 증가의 문제를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탈원전이 이제 원자력에 직접적으로 초래한 그런 악영향을 좀 보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원자력 산업계의 몰락입니다 이게 두산중공업 같으면 이제 이제 7차 전력 수급 계획 같으면 짓게 돼 있는 여섯 개의 원전이 없어졌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신안을 3, 4, 5개 같으면 그 짓게 돼 있는 거 공사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할 그런 주요 기기도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한 뭐 한 6, 7, 6천억 뭐 이 정도 된다고 그거를 이제 만들지 만들어 놨는데 돈도 안 주고 앞으로도 할 일감이 싹 없어져 가지고 이제 미래가 없어진 거죠 두산중공업 같으면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과거 2만 2천원 선했던 게 지금 3,500원도 안 되게 6분의 1로 떨어졌고요 공장 이제 가동률이 그래서 일감이 없어지니까 이미 신안을 올해고 신안을 3, 4, 5개 만들어놨고 그래서 올해는 10% 밖에 안 될 거고 이런 이제 경영성의 애로 극복하기 위해서 뭐 순환유지 이런 거 실시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명예채의식도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 휴업을 추진하게 됐고 정부에서 이제 그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될 테니까 공적자금 1조원을 이제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앞으로 이제 미래의 일감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거기 뭐 투입 이런 공적자금 투입하는 거는 밑받진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을 주는 게 낫지 그래서 두산중공업 회생하고 또 관련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관련된 원자력 중소기업들도 다 죽어가고 있는데 회생 혹은 소생을 시키려면 신안을 지금 3, 4국이 공사를 하고 있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그거를 다시 재개를 하는 게 저런 공적자금 투입해서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보다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공사를 재개하는 게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 원자력 중소기업들 특별히 특별히 주산중공업에 납품하던 그런 중소기업들은 납품 계약이 2836건에서 거의 60% 줄었고요 계약을 한 업체 수도 325개에서 2105개 106개 업체가 일감을 상실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창원지역에 몰려 있어서 창원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의 86%가 경영난에 직면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에서 문제는 대표적인 게 한전의 적자입니다 한전이 2016년에는 16조 이상 수익을 내던 기업이 2018년에 2천억 적자를 거쳐가지고 이제 극히야 1조 3566억원 대규모 적자로 이렇게 전환이 됐고 부채도 이렇게 부채율도 143%에서 147%로 확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원전 이용률 하락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탈원전 기조에 의해서 원전을 원전 안전기종을 불필요하게 강화 너무 세게 강화를 하고 그래서 원전을 못 돌리게 하니까 원전 이용률이 과거에는 85% 이상 90% 갈 때도 있었는데 지난 3년 동안에 70% 이하 특별히 2018년에는 66%도 안 되게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전이 사실은 제일 원가가 싼 발전원인데 한전이 제일 싸게 사는 전기는 줄이고 줄어들게 됐고 비싸게 사야 될 LNG 아까 말씀드렸지만 LNG 발전은 또 늘어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피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전이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한전도 기업이고 상장된 기업이고 그러니까 외국인 주주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적자를 볼 수는 없고 결국은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겠다 이렇게 그런 전략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굉장히 싼 거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싼 순서로 보면 17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싼 전기를 갖고 산업용 전기가 싼 나라가 16개 나라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있고 캐나다 폴란드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싸고 물론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비싸지만 아주 싼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뭐가 문제냐면 주택용 전기요금도 이제 작년에 드디어 비싸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는 산업용 전기는 주택용이 한 60% 70%밖에 안 돼서 산업 경쟁력을 잇게 해주고 물론 산업용 전기가 원가도 싸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고압으로 송전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시면 정책적으로도 좀 낮게 해주는데 우리는 반대로 주거용 전기는 이제 국민의 불만 이름도 만족도 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누진세 이런 거 완화하면서 누진제 완화하면서 주거용 전기는 싸져서 결국은 이제 산업용 전기료가 주거용 보다 더 비싸졌는데 앞으로 이거를 지금 산전 적자를 만회하려고 더 올리게 되면 산업용 전기를 더 올리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나빠져 있는 제조경쟁력의 역할을 더 초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 3년간 탈원전 원자력 발전량의 감소가 초래한 다른 내용을 보면 그게 LNG 도입이 증가됐고 그게 이제 도입액을 늘렸고 결국 무역수지 적자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데 줄이는데 흑재를 줄이는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오렌지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몇 년 동안의 원자력 발전량이고요 이쪽이 이제 이거는 축은 다르지만 이쪽은 LNG의 도입량입니다 이걸 보면 원자력이 늘었을 때는 LNG 수입이 줄고 꺾고 원자력이 줄었을 때는 LNG가 늘고 이런 게 확연히 보입니다 소위 역동조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탈원전 안에서 원자력 발전장이 줄여주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LNG도 그만큼 덜 도입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2016년 정도의 원자력 발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LNG 수입 줄어든 게 얼마고 그거로 도입액이 얼마나 줄을까 계산을 해보면 지난 3년 동안에 한 3조 2500억 정도 우리가 줄일 수 있었는데 줄이지 못하고 LNG 수입을 추가로 이렇게 하는 돈을 외국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낭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게 이제 탈원전의 직접적인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죠 LNG 비용이 이제 저렇게 된 거는 발전량이 늘고 그래서 도입량이 늘은 효과 문제도 있지만 또 그동안에 2016년에는 LNG 그 도입 원가가 LNG 가격이 제일 쌌었는데 2018년에는 뭐 이란 사태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올라갔거든요 단가가 올라간 거 그다음에 또 도입량이 늘은 거 이게 곱해져가지고 3주 3주 2500억 정도의 이런 무역수지 감소 요인을 초래한 겁니다 탈원전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 얘기 3년 동안 얘기였고요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지금 저 소위 에너지 전환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이 계속되면 정기효과음이 이제 올라가는 거는 불가피한데 그게 이제 정량 쪽으로 얼마가 될지 그걸 저희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이 늘어나면 뭐 전력 저장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전력망에 연결하는 그 망 연결 비용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2030년까지 가면 지금에 비해서 23%가 오를 거다 그다음에 2040년 그때는 이제 2040년에는 신재생이 35%까지 발전 비중이 차질하거든요 2030년에 이제 20%만 하게 돼 있는데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기효금이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년에 23% 오르고 2040년에 38% 이렇게 정기효금이 올라가고 발전량도 사실은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를 2040년 이후에는 그냥 일정하다 발전량은 2030년까지 그냥 유지된다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른 전기효금하고 늘어난 이제 발전량까지 다 이제 곱해서 국민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될 전기효금 부담액이 이제 곱해서 적분을 해보면 이게 283조원 정도 된다 그중에 83조원은 2030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 200조원이 그 이후에 10년에 비춰서 총 283조원인데요 사실은 그럼 이제 앞으로 10년간은 매년 8조원이 더 들어가는 거고 그 뒤에는 매년 20조원이 더 들어갑니다 엄청난 비용이 탈원전과 소위 그냥 기본적으로 탈원전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신재생 확대 때문에도 이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이전에 500조 이런 거 감안하면 이게 엄청난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이제 탈원전 비용만은 어떨 것이냐 앞으로 그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여기서 연두색 그림이 탈원전을 했을 때 원전의 용량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감소될 감쇄 될 건가 를 그린 거고요 이거는 지금 건설 하고 있던 신한 3, 4, 5기는 그대로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 된 첫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40년 된 원전을 20년씩 더 늘여서 계속 운전해서 60년씩 쓰는 그런 기용으로 성정을 한 겁니다 지금 사실 미국이나 전 세계 모든 원전은 거의 기본적으로 60년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거는 그러면 이제 탈원전 아니고 그냥 지금대로 7차 전력 수급 계획대로는 아닌데 7차 전력에 따르면 이제 신규 원전이 4기가 더 있는데 그거 빼고 그냥 지금 짓고 있던 신한을 3, 4, 5기만 완공시켜서 새 원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 계속 운전을 했을 때 그게 이거니까 이거 두 개의 차이를 면적이 이제 발전량의 차이일텐데 탈원전 한 거 하고 안 한 거 하고 발전량 차이인데 그게 이제 160기가와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거의 이제 20년 동안이니까 2040년까지 20년 동안이니까 매년 8기가와트의 이런 전력량 8기가와트 이어의 전력량이 이제 탈원전을 함으로써 없어지는데 그거를 그러면 이제 대체를 하려면 LNG와 신재생으로 이제 이 발전량을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증가되는 이 발전량을 160기가와트 이어 를 LNG와 신재생으로 발전했을 때 그중에 이제 LNG는 반을 하고 태양광이 4분의 1 이제 뭐 해상풍력 4분의 1 적절한 그 단위 전력당 그 비용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 이게 180조 원 정도가 이제 LNG하고 신재생으로 했을 때 들고 원자력으로 하게 되면 이제 78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02조 원이 102조 원이 탈원전을 해서 원자력으로 발전량이 덜 발전하게 됨으로써 지불해야 될 LNG와 신재생 등으로 추가 지불해야 될 돈이 향후 20년동안 102조 원이다 그러면 이제 연간 한 5조 원 정도 이렇게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러면 매년 5조 원씩이면 원전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거 이외에 이제 원전 수출이 지금 사실 두산중공업의 휴업에 들어가고 그럼 이제 직원들 다 이제 퇴직하고 그러면 기술력이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원전 수출을 수주를 한다면 수주하기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텐데 그거를 하더라도 이제 적기에 지투 뭐 그러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원전은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탈원전 때문에 수출하기가 어려워질 텐데 그 가격 경쟁력을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사우디에 이제 입찰 의향이 있는 입찰 양설된 다섯 개 나라의 원전의 건설비를 지기한 건데요 킬로와트당 건설비 우리나라는 미국의 3분의 1 프랑스의 2분의 1 심지어 중국보다도 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 그 다음에 적기 시공 능력 이런거는 이미 그 UAE 지금 바라카 원전 4개 거의 예정대로 다 짓고 있는데 그걸 성공적으로 적기에 예산 내에 건설함으로써 그 실력을 인정 받은 거죠 그런 그 원전 수출 이제 기당 한 뭐 10조원 정도의 이런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원전 수출이 앞으로 탈원전을 하게 되면서 수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수출하더라도 적기에 이렇게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는 UAE 원전처럼 때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자 앞으로 세계에서는 원전이 계속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국가가 뭐 4개 나라가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는 원전을 이제 기후변화 대처의 유력한 수단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원전 건설을 확대하려고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53개 원전이 건설되고 있고 110개가 건설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개 중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진해 나라에서 지을 거를 제외하면 한 50개 정도는 우리나라가 수주할 수 있는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런 수주 가능성이 탈원전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약해질 것이 탈원전의 중요한 그런 폐해 역효과가 될 겁니다 IEA에서 만든 세계의 에너지 전망도 보면 이제 원전 설비가 재생에너지만큼 늘어나진 않지만 연 1 내지 1.7% 이렇게 늘어날 거고 또 이제 퇴역하는 원전까지 고려할 때 2040년까지 233 내지 353 기가와트의 원전 수요가 있어서 원전 앞으로 건설할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 탈원전으로 그런 수백조의 원전 시상을 놓치게 되는 거니까 이제 탈원전의 대표적인 폐해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대처의 수단으로서 요즘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제 추세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추세에 맞춰서 재생에너지도 적절히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 그래프가 이제 소위 스완슨스로 라고 해서 태양광 패널 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단가가 20% 하락한다 그런 건데 이제 그 그 20% 선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건데 그보다 실제로는 더 빨리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라는 게 이제 관측이 되고 있고 이 재생에너지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만든 거 보면 태양광이 2020년에는 킬로와트아워당 5센트 정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간다 떨어질 거다 5센트면 6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원자력 발전 단가하고 비슷한데 이제 이거는 햇빛도 잘 쪼이는 잘 나오는 이제 그런 좋은 조건에서 그런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이용률이 15% 정도 밖에 안 되고 뭐 아주 낮은 건 아닙니다 15%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땅값 뭐 이런 거 비싸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거보다는 비싸겠지만 그래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는 거는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아 제가 이제 태양광을 계속 강조를 태양광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예 개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밥을 덜 먹고 딴 거를 먹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줄고 그러려면 이제 그 그만큼만 생산을 하면 되는데 생산 면적은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아서 벼를 생산하는 논 면적은 이제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고 그래서 2024년 이렇게 가보면 적전 생산량 면적이 지금보다 이제 상당히 여기 60만 헥타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이 한 70만 75만 헥타로 있는데 이만큼 땅이 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수요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이 수요 필요로 하는 수요량보다는 생산량이 적기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쌀 수입 그런 거를 WTO에 따라서 400만 톤 이상씩 이렇게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이제 사실은 생산되는 게 많고 그래서 재고가 이렇게 쌀 재고가 많이 있고 그 재고 비용이 뭐 연 한 3000억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는데 특별히 뭐 정은천 의원 이런 분들이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논의 한 10% 정도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어떤 1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0년 지나면 딴 데 10%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개인이 하기는 어려울 거고 어떤 특정한 개인한테만 혜택을 주는 또는 곤란할 거고 그래서 이건 뭐 협동조합식으로 하자는 방법 이런 걸 뭐 정우천 의원이 제시를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 또 숙고를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건데 원칙적으로 논에다가 이렇게 10% 정도만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게 되면 일단 건설비도 싸지고 그 다음에 개통에 연결하기도 쉽고 그래서 원가가 낮아져서 그렇게 많은 보조금 없이도 태양광을 늘릴 시설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만 싸져도 태양광이 이제 원자력이나 다른 발전원 비해서는 더 생산 발전원가가 비쌀 거고요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 지급해야지 국민의 그 정기요금을 많이 올리지 않고도 이 체험광을 확대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보조금의 원천은 원자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은 이 그림에서 이제 보이다시피 발전원가는 한 뭐 요새는 한 60원 킬로왓다워당 60원 선이고요 한전은 이제 그렇게 60원 선에 이렇게 원자력 전기를 사가지고 팔 때는 한 110원 정도에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한전은 원전 1년 가동한 전기 팔면은 연 4,400억이 이익이고요 예 LNG는 요새 보면 한 120원 정도 해가지고 원전은 이제 원전하고 LNG하고 차이를 보면은 원전은 LNG 대비 한 5,300억 정도 이렇게 이익이 있습니다 한전 입장에서 보면 LNG는 이제 비싸게 사는거죠 이만큼 이 차이 한 1000억 정도를 손해를 보는거죠 LNG 전기를 사면서 어쨌든 이제 한전은 은저력 전기를 이렇게 싸게 사가지고 이 정도 가격에 팔므로써 한 6조 연간 한 6조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고요 그거를 이제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에는 보조금만 2조원이 넘었고 2019년에는 3조원 정도 되는데 이 원전역이 이런 보조금의 원천 태양광이나 다른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원천이라는 거 재생에너지 하는 분들이 잘 아시고 원전역과 같이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미 검증되어 있는 저비용 청정에너지 이산화탄소제로 미세먼지제로 그다음에 발전원가 제일 낮은 저비용 청정에너지는 원자력을 지속 이용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할 필요성은 먼저 이제 미래 4차 산업 시내에 이제 또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대용량 전원이 꼭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 에너지 자원은 변변치 않고 재생에너지 여건도 뭐 미국이나 이런 태양이 잘 태양이 잘 비치고 바람도 쎈 이런 나라에 비해서 많이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면에 기술집약적이고 고밀도로 생산할 수 있는 청정 원자력 전력원인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도 이미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은 우리나라에 제일 적합한 그런 에너지 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을 이제 계속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지금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다달해 있는 원자력 산업상태계를 유지하고 강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로 이렇게 진출하는데 수출하는데 교두보 내지는 진검다리를 삼을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도 보조금의 원천인 원자력을 유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되 앞으로 이제 효율이 점점 좋아질 재생에너지도 같이 조화롭게 원자력과 같이 이용을 해서 국산 청정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자 대표적으로 이제 농촌 태양광을 아까 제가 화두로 꺼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이제 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농촌 태양광을 장려하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보자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으로 그렇다고 이제 뭐 석탄이나 LNG를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는 거고 출력에 이제 출력 조정 이런 걸 쉽게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화력도 이제 CCS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청정에너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걸 생각해 보면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러 종류가 적당한 비율로 있어야 안보와 이제 비용 이런 걸 다 고려해도 돼요 되니까 이게 적정에너지 믹스를 이제 잘 도출을 해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정하고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어떤 행정부가 바뀌면 확확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식경과 의견 전망 이런 걸 반영해서 충분히 공론화를 해서 국회에서 한국형 청정에너지법 이런 걸 입법을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런 청정에너지 정책을 시행하자 이런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국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지지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뭐 반론도 있으실 수 있고 공감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유튜브로 올려놓을 텐데 거기에 이제 댓글로서 이렇게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실제 토론에서 한번 그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놓고 토론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